지금 단정호 선수 사인을 받으려고 더블헤드를 가져왔는데 오늘 선발이 아니라서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빨리 빨리 아니요 러시아나가 많아요 오오오 안녕하세요 먹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낵화 찍을래? 네, 강정은 선수 버버레드가 있어서 사인을 받고 싶었는데 경기 시작 직전에 성공했습니다 팬서비스 아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지만 팬서비스 아나는 제가 만날 때마다 사인을 계속 해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년에 없을지도 몰라서 버버레드 사인만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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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